오늘 이번 영상의 주제는 슈아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슈아 발음이 뭐냐 하면 말이죠. 모음 중에서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강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 사운드가 나는 것을 슈아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루미늄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유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 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 에이, 아이, 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음이 다 죽어나가면서 어 사운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은 르 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고 있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어, 어, 어 이렇게 됐죠. 이 발음 기호를 슈아라고 합니다. 강세를 받지 않은 모음들은 전부 다 슈아 발음화 되어버립니다. 자, 두번째로 자, 엘리자베스라고 알고 있는 이 이름은 아이의 강세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도 어 이렇게 약해지겠죠. 리 만 살아나고 이것도 저, 벗 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운드가 어, 어, 어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 리, 저, 벗 엘리자베스 아, 리자베스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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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죠. was attractive was, 어 이것도 슈아 발음인데요. 어, 어 그리고 attracted 영어는 엑센터기 때문에 엑센터인 강세를 받았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만 발음이 제 발음이 나고요. 나머지는 죽어나가면서 죽어나간 모음은 시체발음 시체발음. 그래서 이 shua라는 것은 강세를 받지 못한 모음, 시체모음이라고 할까요? 죽어나간 모음. 그것을 shua라고 합니다. 이리즈는 s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리즈 엘리자베스 이 말이죠.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안들릴 뿐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벤트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는 죽어나가겠죠. 그러면 event 이렇게 들리겠죠. 이벤트가 아니라 이라고 하려면 앞에 강세가 있어야 되는데 강세가 두번째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죽어나가면서 event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됩니다. 여기 발음기호를 보시면 두번째 이의 엑센트가 찍혀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i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발음은 shua 발음이 나면서 이 발음기호도 사실 틀렸어요. 어 입니다. event. event. certain restaurants, certain people. certain events, certain restaurants, certain people. 물론 지금 여기서는 certain 이 주제가 아니니까. 자 우선 certain events, events, events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sir 올라가죠. 여기 강세 그죠. sir 그리고 여기는 응 죽어버리죠. 응. certain events, certain events 이렇게 들립니다. certain events, certain restaurants, certain people. 자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별자리에서 쌍둥이자리라는 단어입니다. Gemini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Gemini. 자, 제 라고 이가 지금 제대로 발음이 나죠. 그럼 강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i는 죽었죠. shua 발음이 났죠. 다시 마지막 i가 i 났죠. 그러면 이 i와 마지막 i는 강세를 받으면서 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일강세 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것은 일강세고요. 반대로 이렇게 치는 것은 이강세입니다. 일강세는 이강세보다 조금 더 세게 가요. 그래서 산을 그리자면 일강세 산이 조금 더 높고 이강세는 약간 낮고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볼 필요도 없어요. Gemini라고 i가 제 소리가 나고 마지막 i도 제 소리가 났죠. Gemini. H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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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ini. 자, 이번 예문은 So Fi help you.소 Fi help you. So Fi.이프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보세요, so, 이 i가 강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shua 발음, 어, 그러니까, of, 이렇게 나오는 거죠 i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so, so, fi, so, fi, help you can you imagine, 어, a의 강세가 있고요, i가 죽으면서 어, 어, me-즘 imagine, amount,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imagine,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imagine, can you imagine, imagine imagine 이렇게 안 들리죠, can you imagine 자, 사전을 한번 볼까요? 매에만 강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I, 여기도 I 이렇게 표시는 데 있지만 실제 발음은 어, 어 입니다. Can you imagine? Imagine 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액센트라는 개념 없이 영어를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즉시라는 단어죠. immediately,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자, 여기 I, 여기에만 강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I는 죽으면서 어, 미, 리얼리, 다 죽는 거죠. 어, 미, 리얼리, 다 죽는 거죠. immediately, immediately, they liked each other immediately, they liked each other immediately, they liked each other immediately. immediately가 아니라 immediately 이렇게 발음합니다. 강세를 받지 못하면 슈아 발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겠는데 밑에 거는 유명한, 위에 거는 악명높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아시죠? A는 강세를 받으면서 FET 이렇게 출발합니다. FET 그렇죠. 그리고 O는 죽었으니까 FAMOUS 이렇게 발음하죠. FAMOUS 죽었죠? FAMOUS 이 IN에 FAMOUS가 붙은 이 단어는 INFAMOUS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FAMOUS, INFAMOUS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강세 있고요. 여기, 그러면 IN 강세 들어왔죠? 그럼 얘는 죽어서 FOR, MORE, INFAMOUS, FAMOUS, INFAMOUS, INFAMOUS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강세 탁 들어왔죠? 그러면 어, FOR, MORE, INFAMOUS, 이거는 FAMOUS. 여러분이 발음기호를 안 보고 FAMOUS, INFAMOUS 이렇게 막 외우면 영어의 불량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BECOMING SO INFAMOUS, BECOMING SO INFAMOUS, BECOMING SO INFAMOUS.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기호 FAMOUS, INFAMOUS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거. FAMOUS, IN, FOR, FOR, 이건 FOR고 이건 FAE입니다. 전설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죠?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LE, 됐죠? LE, 제 소리가 나죠? 얘는 죽으면서 어, 전, 레, 전, LEGEND. It's an old French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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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시죠 A mistake I made when I was 26 A mistake I made when I was 26 미스테이크로 들리는지 미스테이크 뭐 미스테이크 이렇게 들리는지 A mistake I made A mistake I made 이렇게 들리죠 사전을 보니까 take에 강세가 있고 I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로 들리는거죠 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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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이 mort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이렇게 들리죠 매개변수라고 알고 있는 파라미터인데요 밑에 강세 di 이 단어의 강세는 이 단어의 강세는 두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첫 번째 a는 죽으면서 어, 퍼, 레, 얘는 레 강세를 받았죠? 퍼, 레, 얘도 죽고 얘도 죽습니다. 그러면 뭐, 어, 죽는 죽어나가는 어 앞에 있는 t는 같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부드럽게 ㄹ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퍼, 레, 머르, 프레머르 시멘트 포티에 퍼라머넛 of th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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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머를 이렇게 들리죠? My dad sells firearms to law enforcement. My dad sells firearms. My dad sells firearms to law enforcement. 미사일 인데요. 우리가 미사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빅 미소 사일로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미솔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강세를 받았죠. 미 이렇게 강세를 받았고 두번째 아이는 죽었죠. 그러니까 미 미소 강세가 앞에 아이에 있습니다. 보나마나 역시나 여기 찍혀있죠. 여기는 쉬와 발음 어가 표시되어 있죠. 빅 미소 사일로 사일로. 빅 미소 사일로. 빅 미소 사일로. familiar. feng. 그러면 쉬와 발음 났죠. 그죠. feng. 밀. 강세를 받았죠. 리얼. familiar. familiar. 여기만 강세가 있는 겁니다. she looks familiar. 어. 이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familiar. she looks familiar. she looks familiar. she looks familiar. 자 이 단어 우리가 especially, especially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강세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두번째 이의에만 있죠. 그러면 첫번째 이의는 어 입니다. 그러면 especially, especially, especially. 어 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especially, especially, especially. 결국에는 발음이 especially 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especially, especially, especially. especially 라고 하는지 어가 안들릴 겁니다. 거의 special 입니다. Especially라고 안 들리죠? Especially라고 들리죠 그냥 사전을 찾아볼게요 Enough 보세요 여기 O의 강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enough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 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enough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I'm not old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뒤에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I'm not old enough to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enough 아입니다 enough 입니다 and then old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I'm not old enough to 이렇게 들리죠? effective 아니고요 여기 강세 있으니까 어 effective effective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effective 아까 배웠던 immediately 도 들리네요 immediate 틀리 아니고 immediately 그리고 effective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앞부분에 앞부분에 with like to institute curfew 이런거는 못들어도 되고요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effective 방금 배운거랑 immediately 그것만 틀리면 돼요 그거만 틀리면 돼요 with like to institute curfew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 immediately We'd like to institute the curfew effective immediately We'd like to institute the curfew We'd like to institute the curfew effective immediately 우리나라 말과 너무나 다르게 영어는 accent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따따따따 이렇게 읽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따따따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의 발성이고요. 영어의 발성은 강세가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화장품 상표죠. 저도 화장품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리따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따따따 따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처럼 아리따움 이렇게 발성을 하게 되는데 서양인들,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은 이 철자를 보면 아리따움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강세를 찍지? 그 고민을 해요. 단어가 길면 강세를 두 군데를 찍습니다. R, R, A에 찍고 이건 죽어나가죠. 쟌, 죽어나가고 R, 쟌, T, 살고 어, 죽죠. 너, 그래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강세를 두 군데 찍죠. R 찍었죠. 그리고 T에 찍었죠. 안 찍힌 애들은 어, 어, 죽어나가면서 아르헨티나, 이 아리따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군데를 찍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음이 너무 많잖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두 군데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르헨티나, 엘티나, 엘티나, 아마 이렇게 발음할 것 같네요. 엘티나하고 아리따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발음상으로.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직접 발음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발음을 할 것 같아요. 자, 슈아 발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슈아 발음은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강세를 받은 모음, 강세를 받은 모음은 제 소리를 내고 그렇지 못한 죽어나가는 시체 발음은 슈아 사운드가 난다. 우리가 그 어머나 할 때 어, 어머니 할 때 어, 이거 아니고요. 어, 코소리 섞어가지고 힘 빠진 목소리 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 기호 찾아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열심히 들어서 발음을 카피하든지 그거 없이 아무때나 막 발음하면 안 들립니다. 걔네들이 빠르게 얘기하는 거 전혀 안 들릴 거예요. 자, 이거는 명사고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철자가 어면이 다르죠. 이건 A고 이건 E잖아. 그런데 강세가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얘는 죽어서 어, 얘도 죽어서 어. 그래서 effect, 이것도 effect입니다. 발음은 실제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쉽게 보면 이거는 effect, 이거는 effect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는 당연히 앞뒤의 문맥으로 구별하죠. 이건 동사니까 뒤쪽이 명사가 올 거고 이거는 명사니까 앞에 형사가 오겠죠. 그런 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슈아 발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슈아 발음 아시겠죠?